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은 그 집 가정부가 자살로 위장하고 주인을 살해했다. 양병이 주도를 해서 준비를 전해졌으면 좋겠어. 10년을 가족같이 지냈어요. 정보해 버렸어요. 왜? 그게 목격자가 있어. 목격자 임지우.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가면. 내가 증인이라고? 임지우 양의 증상이 일단 지능이 높아요. 지우 양 증언이 증거 능력이 있다. 입니까? 임지우 학생 맞지? 알파고 시대에 벼도사는 10년은 사라질 직업 700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자폐인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유리야.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누가 그 연마를 느꼈어요? 지우야. 지우야.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내가 좀 부대야 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이제 진실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지우야. 아필요. 펜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